두 번째 종목은 폭스브레인입니다. 폭스브레인이 대규모 공급계약 체결 소식에 오늘장에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 앞서서 폭스브레인은 LG디스플레이와 79억원 규모의 디스플레이 장비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어제 장마감 이후에 공시했습니다. 계약금액은 작년 연결 매출액의 11.86%에 해당되는 규모입니다. 오늘장 9시 기준으로 2.89% 오르면서 시초가는 2,850원에서 형성되었습니다. 12시 26분 기준으로는 15.34% 급등세가 이어지면서 3,195원 선에서 거래가 이루어졌고요. 현재 시각대에는 10.65% 오르면서 3,065원 선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